56 감정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안 두려워요 시간이 있어요 그는 시간이 있어요 그는 시간이 없어요 심심해요 그녀는 심심해요 그녀는 안심심해요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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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치 피치 목이 말라요 그들은 목이 말라요 그들은 목이 말라요 57 57 57 우 뵐아 병원에서 병원에서 저는 병원 예약이 있어요 저는 병원 예약이 있어요 저는 열 시에 예약이 있어요 저는 열 시에 예약이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기실에 앉아 계세요 대기실에 앉아 계세요 의사선생님이 오고 계세요.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어요?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통증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등이 항상 아파요. 머리가 자주 아파요. 머리가 자주 아파요. 배가 가끔 아파요. 배가 가끔 아파요. 윗옷을 벗으세요. 검사 테이블에 누우세요. давление в порядке. 혈압은 정상이에요. 혈압은 정상이에요. 주사를 놓아 드릴게요. 주사를 놓아 드릴게요. 주사를 놓아 드릴게요. 알약을 드릴게요. 약국에 필요한 처방전을 드릴게요. 약국에 필요한 처방전을 드릴게요. 58 58 58 58 50 신체부위 신체 부위 저는 남자를 그려요. 먼저 머리를 그려요.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아요. 귀도 보이지 않아요. 귀도 보이지 않아요. 등도 보이지 않아요. 등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눈과 입을 그려요. 남자는 춤추며 웃어요. 남자는 춤추며 웃어요. 남자는 긴 코가 있어요. 남자는 긴 코가 있어요.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는 또한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그는 또한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겨울이고 추워요. 겨울이고 추워요. 다리도 튼튼해요. 다리도 튼튼해요. 남자는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는 바지도 외투도 입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춥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는 춥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는 춥지 않아요. 따라서 눈으로 만들어졌어요.